순민은 아하 순멍 오 뭐야 순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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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킹한테! 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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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회식의 클라이막스를 위해 준비한 체인지 코너 체인지 코너 노래방 반주 퀴즈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다양한 장르의 곡이 가사 없이 흘렀다 반주만 나와요 반주만 나와요 반주만 듣고 가수와 곡명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안 맞춰서 나가서 기념 선물 준비가 되어있고 중간중간에 또 이벤트가 걸려있습니다 집중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코씨 이 수건으로 양이 안 차는 분들은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가수 제목! 가수 제목! 자! 음악 주세요! 아! 헷갈려! 지코! 아! 헷갈려! 지코! 지코! 지콘이! 네가 있어야 할 거! 지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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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다! 막혔어! 그냥 한 거야 대음악을 듣고 맞춰주네 지콘이 인정해준다 순수해 순수해 지콘이 대음악을 인정해줘 이거 순수해 순수해 지콘이 낚인 거는 진짜 몇 없는데 지콘이 대음악을 인정해주네 비제잉을 하시네 키 뭐야 키? 지금 믹서기 가요? 이벤트! 이 노래에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벤트 없어요 이벤트 없어요 이 노래는 안 맞춰요? 아닙니다 음악 주세요! 이 노래 이벤트 없어요 어 어 워드 그리 다운 데이소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나 진짜 너무 잘했던 거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이렇게 김! 그렇게 하면 누가 맞추잖아 어? 그렇게 하면 누가 맞추잖아 김 김! 춤추자 애프터스쿨 아 춤추자 오케이 대박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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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헤이 헤이 렛츠고 아이고 애들은 놀고 먹자고 우리는 어 애들 재빙도 한 가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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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고구마순을 선물로 고구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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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거 약간 좋아해 고구마순 이거 다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고구마순 아니 쉬운 것 좀 줘요 이거 무조건 맞춰요 나은 맞춰요 오케이 특히나 비비씨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유진씨도 맞출 수 있어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집중해 주시고 음악 플레이 어 어 아 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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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알잖아 스리 아 제시 선배님의 제시 선배님의 제시 선배님의 네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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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줌 어 너 중이라고 그랬어 중이라고 그랬어 중이라고 그랬어 유진 유진 제시 줌 줌 줌 정화기 발음 줌 가수 이름요 제 시 줌 잘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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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볼륨 모아 볼륨 모아 수 이거 뭐야? 뭐야? 이따자. 이거 뭐야? 뭐야? ろう깐 너. 이것저것. ْ 2대4. 재수 씨 그만! 재수 씨! 재수 씨 그만! 재수 씨! 빌리지 마! 재수 씨 잔해! 재수 씨 잔해! 재수 씨 잔해! 재수 씨! 은지 씨 나오세요! 배틀 들어갈게요! 여기서 제일 잘 친 멤버에게만 저희 특별 선물 들어갑니다! 먼저 상대방 1번! 상대방 1번! 음악 주세요! 어떻게 이겨, 저걸! 음악 주세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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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진출! 춤을 안 쳤는데? 춤을 안 쳤는데? 이건데? 오케이!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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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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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어! 결승! 오케이! 오케이! 어! 결승 진출! 자, 유진이 형 갑니다! 유진이 형 가자! 프리스타일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부담되는데? 음악 주세요! 주세요, 렛츠고, 오케이, 컴온 뭐라고요? 승리, 유진영승입니다 나를 왜 안 건데? 나를 왜 안 건데? 오빠, 유기라도 졸아 잘했는데 그래도 아니, 지금 저한테 아니, 지금 저한테 여기 저는 장례식장이에요 벗어내요 야, 음식을 집어먹으면서 여러분, 저 장례식장이에요 네, 그렇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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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계시니까 장례식장이에요 그렇죠 웃으면서 계세요 즐거운 날인데 즐거운 날인데, 내가 여기, 여기 느낌은 좀 그렇네 미안해, 미안해 웃으면서 계세요 이거 즐거운 날인데 6개상 하나 드릴게요 6개상 하나 이번 문제는요 모두가 축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 문제 이벤트 문제로 오케이 다전이 걸려 있습니다 우와 다전이 걸려있습니다 모든 걸 으쩌 으쩌 짜버리는 착즙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나 착즙기 여기도, 여기도 맞춰볼 거잖아 여기도 파이팅 해보세요 가져갈 수 있어요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리이 형 뭐하고 있습니까? 진짜 필요해, 진짜 필요해 예수씨 파이팅 오케이 펭구 맞출 수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지코 네 네가 있어야 할 코디 이후에 지금 기운이 확 빠졌는데 파이팅 해줘야 돼요 자신 있어 너무 재밌어요 나 내일까지 이러고 놀 수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음반 음반 주세요 스톱, 스톱 이거네 다음 문제 너무 쉬웠어 렉시 애송이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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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렉 시간 초과 아니, 미안 아니에요 얘기를 아이디 호흡이 Android 호흡이 길었어요 두 분은 이제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두 분 말할 기회 없어요 네 태연 두 분은 이제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두 분 말할 기회 없어요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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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시 렌미 댄스 박아봐, 춤이 되셨다. 박아봐. 정정연아! 춤 볼까요, 춤. 춤 볼까요, 법원수. 법원수 봐요. 최고 빌런이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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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이제 널 바라봐. 다가와. 랩퍼, 랩퍼, 하늘. 하늘, 렛츠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탈북과 지난주에 에어컨이의 이후. 또 가져가. 또 가져가. 또 가져가. 또 가져가. 제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대단하다. 아니,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유착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착이 돼요, 유착이 돼요. 유착이 된다고요, 저게. 다 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따네. 오늘 회식 게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대단하네. 또 한 분이 있죠. 우리 나주배 씨 나와주시고요. 선물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하나. 수석을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수석. 수석 선물로 드릴게요. 예, 예, 예. 오래 간직하는 돈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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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제는 뭐든지 받아버리겠다. 락악을 선물해 주세요. 오케이. 아, 이거 중요하죠. 뭐야. 중요합니다. 음식, 음식. 음악. 주세요. 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 저거, 저거 빨리면 안 돼. 어? 이거 우리 비트인데, 이거? 저거밖에 없지. 아, 세호. 아, 세호. 아, 세호. 어, 어. 뭐지? 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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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지코 뭐라고요? 아티스트.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의 노래예요. 아티스트.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의 노래예요. 정답. 둘, 셋, 셋. 놀러버려 합니다. Let's go. 릴마 마이크. 릴마 마이크. 릴마 마이크.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우리 아디스 베이베 우리 아디스 베이베 우리 아디스 베이베 우리 아디스 베이베 Life is short, all is long 너나 너나 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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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장에 있는가 Somebody said I make a song 긁혀서가 바로 지금 내 친구가 멀망하면 And something what you gon do 행복의 연저우 예스 구미는 군무 Put your hands like this Put your hands like this Put your hands like thi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아코 바지 마마 바지 바지 마마 바지 바지 마마 그냥 뛰어 나갔어요 본인은 선물 드립니다 지아코 아 근데 왜 30초를 몰랐지? 지코씨는 거의 중간까지 들었는데 그때 같은 거예요 한참을 경청을 하셨어요 자, 다음 문제 나렌씨 아직도 앉아있어요? 예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음악 들려주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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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비비 이 노래인데? 잠깐만 그래 뭐야 뭐야 뭔데 어? 제 노래잖아요 니가 피처리 했잖아 아 몰라 비비 박진영의 피보 저요! 전함이라! 예 Kiss on my wrist baby I want more Keep it on my wrist baby Like wah wah 번져 바른 립스틱 귀에 더 더 뜨거운 그 입으로 남겨줘요 All that mark 번져 바른 립스틱 귀에 더 더 뜨거운 그 입으로 만들어줘요 All that mark 숨 만들어줘요 All that mark 세라 우 입으로 만들어줘요 All that mark 세라 우 아 Can you hit me hit it not Can you hit me hit it not 뜨거 뜨거 안아 고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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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 날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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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우리 다 엘리밀 우리 다 우리 다 따라올라 어! 어! 두 아저씨가 다 흘러내려 어! 어! 두 아저씨가 다 흘러내려 비보! 비보! 비비! 비비! 비비 이제 회식 자리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비비가 먹게 됩니다 소갈라는데 복숭아 좀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즐거워 이번 문제에 복숭아 걸려있습니다 착잡게 먹자 무칭아 오! 좋은 생각인데? 복숭아 걸리고 갑니다 들려! 좋습니다 와! 또 뭐야! 진짜 잘 어울린다 맞다 뭐야! 은지! 은진석 컨트리꼬꼬의 김미김미 조경원 추억은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내가 수배 운명처럼 오케이 진짜 현실 같다 안 좋는 사람 안 좋으니까 저게 춤을 자 천두 복숭아 가져갑니다 여기 다이어트하는 단체 같아 선생님 춤은 계속 추는데 왜 저희는 사람이 졸지가 않죠? 아니 춤은 계속 추는데 사람이 안 줄어요 기분 탓이에요 밥 먹고 싶어요 춤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춤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신발이 앞에가 들려준다고 앞에가 들려준다고 그만 시켜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한 번 출 때마다 5cm씩 늘어나더라고 처음에 안 이랬어 둘 다 뜯겼어 얼마나 먹고 싶으면 입이 이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회식을 먹고 싶어 말이 돼?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이게 뭡니까, 지금 제발 좀 다음 회사를 측정해 이걸 하나 묶어줘 진짜 묶여야 돼 묶어줘 뒤까지 떨어지면 회수 아닙니까? 두 개 다 묶으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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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랑이냐고 물을 중요한 메인 이벤트 에어프라이어를 들고 문제 들어갑니다 저게 메인이야 메인이죠 나 그거 써야 돼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왜? 2차 가요! 2차 가요! 우리 이거 따로 녹화해서 비비디라도 내자 너무 아깝다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원하는 음악 그냥 틀어드릴게요 음악 그냥 틀어드릴게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지갑 찾는 척했어요 지갑 찾는 척 했다고요? 에이 들이지마요 자 오늘도 즐겨주세요 뜨겁게 이 무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들려주세요 어? 이거다 이거다! 나래! 나래! 어? 이거다 이거다! 나래! 나래! 신화 으쌰으쌰 아 맞다 선생님 태어나기 전 노래에요 신화 으쌰으쌰 기호, 특수 기호가 있어요 없어요? 준비해 준비해 좀만 기다리세요 으쌰으쌰 느낌표 2개 어디 어디요? 으쌰 한 번 으쌰 한 번 어? 어?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어머! 어머! 맞아 맞아! 어? 정답입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답입니다 마지막 정답입니다 훅 마지막 정답입니다 인스터라 인스터라 네 어? 생각보다 어그렇게 살아오면 찌르러 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모든 걸 믿고 지키면 따라와 봐요 따라와 봐요 탈북을 지키면 이만 있었다 이제 이껏 저껏 째껏 째 나를 봐든 떠나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맞춰 전화입니다 우리 나래 양 열정적으로 모든 노래에 춤을 춘다 우리 나래 양이 마지막 에어프라이어를 가져갑니다